자 봅시다 2번 문제 자 두집합 AB에 대해서 A란 녀석은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자연수래요 자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그린 상황에서 A교집합 B가 누구다? 지금 13 15 17 19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11 12 14 16 18 이렇게 되겠다는 거지 맞나요? 자 그 다음 이제 A압집합 B란 녀석을 했는데 여기는 20 이하의 자연수래요 20 이하의 자연수 그러면 이제 여기는 누가 들어가야 된다? 1부터 어디까지? 우선 10까지 들어가야겠죠 그쵸? 그 다음에는 그럼 10 11 12 13 13 13 13 해서 어디까지? 20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거지 그쵸? 그럼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총 몇 개라는 거다? 여기가 몇 개? 10개 여기 몇 개? 4개 여기 몇 개? 1개 해서 다 더하면 몇 개다? 15개가 되겠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벤 다이어그램만 그려가지고 그냥 상식적으로만 접근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집합 파트는 오케이 어려운 문제야 당연히 어렵겠지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오케이 ね